누나와 저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. 너무 그 자식 위약금 물고 알거지가 돼 봐야 돼. 세일이 잡아와 나 혜미 씨 사랑해요. 결혼식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. 나 결혼 안 한다. 당신이 이대로 도둑 가치는 건지 모르겠다. 그 사람이 떠난다는 게 제일 힘들다. 우리 기사 떴다. 저기 그게 이름이 뭐지? 이따.